키르기주공화국 선진농업기술연수단이 지난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성주, 영천, 구미 일대를 방문해 경북의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합니다. 특히 21일 성주군을 방문한 키르기주공화국 농업기술연수단은 오전에 성주과체류시험장을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참외생태학습원을 찾아 직접 참외를 맛보고 성주참외박물관을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연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키르기주공화국 축지역은 영천의 농업협력국제교류도시로 이번에 경북을 방문한 연수단은 코잘리예브 군수 및 토크즈블락 면장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역사 그리고 선진농업기술습득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